한국의 한편 자기야 자기야 작년에 미뤄가지고 못했던 것들 서로 얘기해주고 새해 다진 겸 이거 안 지키면 한 달 동안 살 거야 자기 어 좋아 나는 무조건 이길 자신 있거든 나도 내가도 진짜로 이거 말도 안되게 식상하게 뭐 해가지고 작심삼일 하지 말고 진짜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걸 하자 알겠지? 오케이 오빠 먼저 얘기해봐 다이어트 해 뭐라고? 나 지금 퉁퉁해? 아니 그 내가 얘기한게 아니라 자기가 작년에 얘기를 했잖아 한다고 안 했다며 어저께도 그랬잖아 다이어트 해야되는데 했잖아 1월 1일날 얘기한걸 그니까 하라고 그래 이제 자기 잘해 잘생겨져라 아니 지킬 수 있는 걸 해야지 지금 뭐 쇼미더머니 배틀이 아니잖아 지금 뭐 서로 까는 시간이야 관리하면 되지 해봤어 관리해도 안 돼 이거 아니야 할 수 있어 다시 되어놔야 돼 그래도 확률이 적어 좀 그럼 되지 아니 현실적인 걸 얘기를 하라니까 이 얼굴은 내가 고른게 아니잖아 이거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해 어? 대신에 운동할게 운동 알겠어 그럼 운동이 오빠 너무 병약해 현실적으로 헬스 이런거는 진짜 안 할거 같으니까 그냥 재밌게 테니스 할게 테니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제 오빠 잘해 쇼핑하지마 현실적인거 하자면 아아 오케이 1월 한달만 쇼핑하지마 한달은? 아 다음달은 이제 진짜 안사야지 12월달 5살때 뭐라 그랬어 아 이번엔 진짜 마지막으로 사고 절대 안사야지 그거 이번달에 지키라고 내가 얘기해주는거야 자기야 얘기했잖아 오케이 오케이 다음 잘생겨져라 아아 잘못말했어 딴거 할게 사람들이 오빠한테 호랩이 개꾸렁내 난다고 하잖아 누가 그런 말을 했어? 난 한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아니야 했어 잘생겨져라 보다 늦게도 기분이 나쁜거 같은데 그니까 내가 맨날 씻으라고는 안할게 나 맨날 씻어 누가 들으면 맨날 안 씻는 줄 알겠네 어머머? 누가 들으면 맨날 씻는 줄 알겠네 어쨌든 몸에 똥구렁내 난다고 했으니까 아니 담배 피지마 알았어 차라리 잘생겨질게 아니야 그건 안돼 돼 안돼 돼 안돼 안돼 아 그리고 우리 연말에 기부하려고 했잖아 그것도 미뤄졌으니까 이번에 하자 오케이 그럼 바로 하지 못찍기만 한달동안 진짜 설거지다 한번도 안해봐준다 어 난 무조건 자신 있어 뭐야 와 임수연 반지 샀네 잘 걸렸다 여보 어떻게 하루도 안 지나서 쇼핑을 바로 하지 와 턴 설거지 해야되겠다 어? 아닌데? 이거 산거 아닌데? 에이 여기 포장지도 있고 지금 처음 보는 반지인데 원한거를 빨리 설거지 해야돼 한달동안 어? 아니라니까? 솔직히 얘기야 얼마 줬는데 아니 어제 오빠 우리 미뤄뒀던거 얘기했던거 있잖아 기부하는거 아이 깜짝이 기부 얘기를 왜 해 이 반지 얼마 줬냐니까 어? 이거 보니까 보자 뭐야 티판이야 뭐야? 아 진짜 안산다니까 이거 유어턴 캠페인하고 받은거야 유턴하고 받았다고? 아니 유어턴 우리가 기부를 하면은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터닝포인트가 된대 굿네이버스 유어턴 캠페인 참여해서 이 유어턴닝 받은거야 진짜 이쁘지 오빠 이거 오빠도 왜 그래서 우리 커플링하자 나도 이거 유턴 아니 그 유어턴 이거 참여하면 준다고 이거 했제 알겠어 간다 나 이거 받으러 유어턴 아싸 나도 했다 이거 뭐야 여보 이 택배 뭐야 이것도 기부하니까 준거야? 아니지? 어 빨리 설거지 해 아니 이건 운동해야 되니까 산거지 너무 예쁘지 아동복이야 아니 1월달 쇼핑 안하기로 했지 아 근데 오빠는 운동 안해? 어 미루는 설거지야 유어턴 나 지금 테니스 학원인데 어? 설거지 니가 해야 될거 같은데 부엌으로 자 유어턴 아 힘들어 나 잠깐 많이 덕분에 하겠다 뭐야 쇼핑이네? 쇼핑하지 지금 아니 구경만 하는거야 구경 그거 있잖아 다이어트 할 때 먹방 보는 것처럼 나도 그냥 꼭 보는거야 아 운동하는 모습 진짜 졸라 멋있어 아 아 잠깐만 나갔다올게 담배피로 가는거 아니지? 아이 지금 하루도 안 지났다 내가 자기는 거야 우리 2월달은 미루지 말자 아 당연하지 우리 그래도 1월달은 안 미루고 유어턴 하나는 했잖아 그치? 맞아 근데 우리 설거지하고 웅스 부르라고 하면 좀 미루면 안되나? 지금 추운데 밖에 지금 미루지 말자 유어턴 어 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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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